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의 신의철입니다. 저는 오늘 착한 면역, 나쁜 면역,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런 제목으로 코로나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반응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바이러스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크게 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면역 반응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인터페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터페론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사이트칸이라는 물질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 인터페론이 나오면 이 인터페론이 세포에 작동을 해서 이 세포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단 인터페론이 나오게 되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우 빠른 반면에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 좀 범용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아주 그렇게 효과가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 좀 더 효과가 센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항체 반응하고요. 여기 있는 세포 살상, 티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근원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항체 같은 걸 보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또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박테리아 같은 그런 것들이 침입한다 하더라도 이 비세포라는 것들이 이러한 항체를 내게 되는데요. 이 항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로는 중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뉴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세포 살상, 티세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티세포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막아준다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의 세포들이 감염되었을 때 이 세포들을 그냥 놔두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자꾸 자손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 숫자가 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세포를 좀 죽이는 그런 아까움은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여서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세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국 이런 세 가지 작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기는 항체 반응하고 티세포 반응은 특이성이라는 현상과 기억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항체나 티세포 같은 경우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작용하는 항체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작용하는 티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항체나 티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억이 뭡니까? 메모리라고. 기억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겠지만 우리가 면역학에서도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항체 반응이나 티세포 반응은 좀 느리게 나타나고 약한 반면에 우리 몸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두 번째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항체나 티세포 반응이 매우 빠르고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기억 현상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백신이라는 것이 이런 기억 현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이러스 질병의 자연사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natural course of infection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연사라고 했지만 자연경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바이러스 질병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바이러스가 처음 감염된 다음에 며칠째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째가 되면 티세포 반응이 나타나고 며칠째가 되면 항체가 안 며칠째는 저절로 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고 그중에 몇 퍼센트는 사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의 자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번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판데믹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이런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파악은 했지만 이 바이러스 질병의 자연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그런 얘기들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19의 자연사가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연구하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자연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려면 또 면역을 연구하려면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죠. 보시면 감염이 된 다음에 며칠째 바이러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숙주의 손상이 언제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게 이게 인터프론 반응입니다. 인터프론 반응은 언제 나타나가 사라지고 항체 반응은 언제 나타나고 T세포 반응은 언제 나타나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백신을 개발할 때도 좀 더 용이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 우리가 이러한 이해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인터프론, 항체, T세포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인터프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호흡기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이 주가 되겠죠. 이런 세포에서 인터프론이라고 하는 물질 여기 나와 있는 인터프론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 이런 인터프론들이 주위에 있는 아직 감염 안 되는 세포들한테 영향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주위에 아직 감염 안 되는 세포들이 이렇게 인터프론을 영향을 받게 되면 항바이러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저항성을 가진 세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강의할 때 의인화에서 얘기한다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이렇게 얘기를 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가 호흡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아직 감염 안 된 친구 세포들한테 내가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시그널을 내는데 너희는 이거 시그널 맞고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생산하더라도 여기 바이러스에 걸리지 마. 이런 말을 거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빠른 반응이에요. 항체나 세포 반응보다는 굉장히 재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성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작동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또 하나하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항바이러스 작용의 강도가 아주 좋지는 않다, 아주 강력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나게 하는가 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세포 생물학적인 어떤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세포들이 인터프레인의 작용을 맞으면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벌써 이 강의를,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코로나19에 걸린 세포에서는 이런 인터프레인 작용이 셉니까? 약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연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인터프레인 반응이 약한가? 센가? 약한가? 이거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랑설레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안 나오고요. 이렇다는 논문도 있고 저렇다는 논문도 있어요. 또 어떤 논문들은 인터프레인 반응이 이렇게만 보면 좀 우리 몸에 유리한 걸로만 보이는데 아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좀 해롭기도 한 것 같다. 이런 또 약간 정반대되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 강의의 맨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세 가지 면역 반응의 컴포넌트를 본다면 다음은 이제 항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되겠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항체 중에서도 뉴트럴라이제이션, 중화항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를 중화시킨다는 얘긴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상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가 어떤 세포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은 세포 안으로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증식을 못합니다. 자선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설사 내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어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단백질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손을 꽉 잡아줬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 돌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스파이크 단백이라고 하고요. 수용체가 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ACE2라는 어떤 단백질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작용들이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겠죠.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나와요. 항체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돌기 단백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해당하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항체는 붙고 나면 이것들이 이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뭔가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이러스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잡아주는 효과를 차단하는 그런 항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때도 가장 우리가 중시하는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항체이고 이런 기능을 가진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물어봅니다. 질문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완치자에서는 스스로 완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완치자에서는 중화항체가 잘 생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약간 치환을 하면 질문을 완치자는 다시 안 걸립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 어떤 뉴스에 나온 거랑 저희가 연결을 시키면요. 아마 뉴스에서 완치자의 혈장을 얻어서 그거를 우리가 치료 이용한다고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는 뭐냐면 혈장 안에 완치자의 중화항체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넣어주고 싶은 건 중화항체를 옮겨주고 싶은 건데 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복잡하니까 완치자의 혈장을 얻어서 그거를 지금 환자한테 넣어주면 중화항체가 넘어갈 거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치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항체를 잘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또 치료를 쓰겠다는 거고요.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각국에서 예방 백신 개발하고 있지만 예방 백신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들도 이러한 바로 중화항체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보시면 어떤 회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백신을 임상시험을 했는데 중화항체가 잘 생긴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있으면 자연사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감염때 항체 반응의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자연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새로 나온 질병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재빠르게 사람들이 연구하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가 스스로 되면 중화항체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스로 잘 나오면 당장 다시 노출되더라도 안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직 모르는 게 이거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스코브2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랑 가장 친척 바이러스였던 사스 바이러스 2003년도의 사스 바이러스를 예를 보면요. 생각보다 1, 2년 정도면 또 없어지는 그런 항체가 없어지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우리가 감염됐다가 자연적으로 완치된다 하더라도 이 중화항체는 잘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오래 가기 좋을 텐데 짧게 가기밖에 안 낳는다면 이 사람들이 또 2, 3년에는 또 걸리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질문도 있겠죠. 백신을 우리가 잘 놔서 중화항체가 잘 생기면 또 백신에 대한 의해서 생기는 중화항체는 또 오래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또 현실적으로 백신이 좋은 게 나오더라도 백신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가. 이런 거랑 다 결부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마지막 T세포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T세포 반응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임의된 세포를, 뇌세포를 이 T세포가 죽여서 없애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죽이는 목적은, 목적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포가. 얘네들이 결국 궁극적인 어떤 좋은 점은요.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빠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논문에서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의미를 보자면 여기 어떤 있는 선 위로 올라간 게 양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T세 반응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예상받게 결과가 하나 왔었는데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일부 환자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 논문의 요약에서 이걸 해석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에서 T세포 반응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한 번도 노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서 나온 건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거는 이 현재 코로나19와 친척인 바이러스들 중에서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들에 걸렸던 적이 있다면 어떤 그런 교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아무래도 친척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여기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거랑도 연결된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재밌게 상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일반 감기에 걸렸는데 모든 일반 감기가 다 코로나19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감기가 그게 이번 코로나19와 유사한 친척 바이러스인 코로나19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감기였는데 그게 걸렸던 사람은 T세포 면역 반응이 이 사람 몸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좀 더 약하게 걸리는 건 아닌가? 이런 추론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가설에 대한 연구들은 향후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세 가지 면역 반응의 컴포넌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항체와 T세포 면역 반응은 예방 백신의 원리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기억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방 백신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감염을 좀 어떻게 보면 가짜로 한번 경험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기억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좋은 예방 백신을 많이 가지고 개발을 이미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고전적으로는요.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상태를 놔두긴 하는데 굉장히 독성이 약한 그런 바이러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까 그 중화항체를 만들 때 중요한 돌기 단백질. 돌기 단백질만을 생명과학적인 방법으로 따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라고 해서 속이 빈 바이러스입니다. 만약에 속이 빈 껍데기 바이러스인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DNA나 RNA 유전자 형식의 백신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DNA나 RNA 같은 형태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바이러스를 어떤 매개체로 이용하는 그런 바이럴 벡터 벡신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성공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략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원하는 것은 중화항체를 만들기 원하고요. 또 B세포나 T세포 단위에서는 좀 더 차후에 동일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역 B세포나 기역 T세포를 유도하기 원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착한 면역과 나쁜 면역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코로나19건 다른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지금 뭔가 우리 몸에 좀 더 보호작용을 하는 착한 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나쁜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언론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노인분들이 많이 또 사망을 하시고요. 고령자가. 또 젊은 사람들도 가끔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이트 카엄 폭풍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나쁜 면역과 관련 있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는데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이트 카엄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학자적인 이유에서는 사이트 카엄 폭풍이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하고요. 사실 좀 더 학자적인 학문적인 용어로는 과잉 염증 반응이라는 게 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사망 케이스에서만 과잉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분들도 왜 사망을 많이 하시느냐. 그분들도 다 이 사이트 카엄 폭풍, 과잉 염증 반응으로 결국은 사망을 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보통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TNF, IL, 6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어떤 대식 세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러한 어떤 물질들, 사이트 카엄이라는 어떤 면역 매개물질을 내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옵니다. 이런 적절하게 나오면 서로 세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적절한 면역 반응이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까지 하는 그런 과잉 염증 반응이 있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는요. 여기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사이트 카엄 폭풍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회오리 목풍이 붙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이러한 면역 매개물질들이 사이트 카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염증이 너무 과하게 지면서 오히려 환자를 사망하게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런 것이 아까 제가 소위 말씀드린 나쁜 면역의 또 하나의 이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카엄 폭풍이건 과잉 염증 반응은 이번 코로나19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아니고요. 옛날 사하스, 2003년도 사하스나 메르스 때도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아까 보여드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린 건데요. 가장 초점은 사이트 카엄이라는 면역 매개물질의 과잉 분비 때문에 면역 반응이 과다 활성화 돼가지고 결국은 폐가 더 손상이 된다. 이런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사망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약간 타겟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바이러스라는 약물들은 우리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약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잉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라면 오히려 이렇게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가 억제는 못하더라도 염증을 막아주는 약을 약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스테로이드라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약물이 원래 잘 알려진 항염증 약물이거든요.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잘 쓰면 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뉴스도 한 1, 2주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보여드린 건 이 복잡한 그림을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지만 사이트 카엄 폭풍과 관련된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러한 면역매개불질 사이트 카엄 폭풍의 원인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트 카엄의 기능을 차단하는 항체를 약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요즘 임상시험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이트 카엄에 대한 이른들의 기능을 블록하는 차단하는 항체들이 이미 약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물 같은 자가 면역성 염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땀목적으로 개발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치료에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또 많은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제가 어떤 착한 면역이라는 관점에서 항체나 TF 면역 반응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나쁜 면역이라는 그런 느낌에서 과잉 염증 반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한 걸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과잉 염증 반응처럼 중증 코로나 감염 환자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증인데 경증 환자들하고 어떤 염증 매개, 면역 매개 사이트 카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증이 되는가 이걸 잘 알면 그런 사이트 카엄을 억제하는 약물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중증 환자분들하고 경증 환자분들의 혈액 면역 세포를 저희가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최신 생물의학 기법에서 가장 요즘에 유행하는 단일 세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한 환자의 피를 얻으면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천 개가 있고 몇 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기법으로 분석을 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특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특성을 분석하다 보면 중증 환자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조그만 점 하나하나가 다 세포예요. 이런 것들을 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끼리는 옆에 있게 저희가 전산 분석을 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중증 코로나 환자, 경증 코로나 환자, 정상인의 어떤 혈액 면역 세포만 쓴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들의 혈액 면역 세포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단일 세포 분석을 해서 세포, 면역 세포 하나하나의 어떤 유전자 발행 특성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유사한 세포들이 다 옆에 위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딱 늘어놨더니 굉장히 컬러풀해 보이죠. 보시면 여기 있는 세포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B세포 여기 있는 건 T세포 여기 있는 건 대식세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나눈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인지 여러 가지로 전산적으로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요. 저희가 세포 하나하나별로도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의 면역 세포가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 거냐 코로나 환자 거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세포들이 유사한 것끼리 저희가 묶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빨간색들이 전부 다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들입니다. 여기 파란색들은 전부 다 코로나 환자들이에요. 특히나 진한 파란색이 다 중증 환자들인데요. 보시면 근연도로 가까운 것끼리 묶이게 했을 때 이 세포의 종류가 뭔가에 상관없이 중증 인플루엔자끼리 딱 모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끼리 딱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 세포가 B세포건 T세포건 무슨 상관이 상관없이 질병별로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러한 혈액에 있는 면역세포에 어떤 흔적을 질병이 남기고 있다는 바이러스 질병이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봤어요. 그랬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름을 붙여봤더니 맨 처음에 나왔던 제가 강의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인터페론 반응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환자들 코로나 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특성을 존석해봤더니 이런 TNF라는 사이토칸에 의한 과잉 염증 반응들의 이러한 양상력이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요.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들 이걸 봤더니 이런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루엔자에서는 인터페론이라는 게 뭔가 특징이 있고 경증이나 중증을 막론하고는 코로나 환자에서는 이런 염증 반응의 특성이 있는데 사망 직전까지 가시는 이러한 중증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 염증 반응에다가 인터페론이 더해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아까 제가 강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터페론 반응이 또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이너로서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것 같지만 어떨 때 나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논문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분석만을 본다면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는 과행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은 중증이나 경증이나 다 있는 건데 여기에 인터페론 반응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반응을 알게 됐어요. 이게 시사하는 것은 아마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는 인터페론 반응이 뭔가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요약을 해보자면 인플루엔자에서는 인터페론 반응 코로나19에서는 경증 중증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과행 염증 반응인데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는 과행 염증 반응에 더해서 인터페론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문헌에 있던 것까지 보사해서 본다면 오히려 인터페론이 이 경우에는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을 해서요. 인터페론에 의한 염증 반응의 증강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는 과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런 논문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어떤 치료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임상 약물을 개발하거나 임상시험을 할 때에도 이런 결과를 만약에 알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이런 과행 염증 반응을 막을 때 이런 인터페론 반응을 막아볼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어떤 기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것이 진짜 치료제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의 진행을 맡은 이대한입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학부생 시절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는 기분도 들었고 또 무엇보다 방역 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역의 최전선 하면 떠오르는 게 드라이브 스루 검진하는 데나 아니면 실제로 병원 현장이나 의료 현장 이런 등등 혹은 공항에서 검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을 떠올리는데 실제 최전선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최전선? 특히 진짜 전쟁에서 최전선이라고 하면 적군과 싸우는 장소를 우리가 최전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COVID-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최전선은 어떻게 보면 진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우리 몸 안이 아닌가 방역 전선이 몸 바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방역의 최전선은 우리 몸이고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동참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바이러스와 이 혼신의 힘을 달서 싸우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세포들한테 감사한 그런 가슴 뭉클한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색다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몸 안에서 정말 우리의 방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면역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 대담 시간에 또 그런 질의응답들을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학생분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면역이 방역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 아까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고 해주셨잖아요, 면역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 어린 아이들은 걸려도 되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질병의 자연사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바이러스 질병의 특성을 봤을 때 아이들이 더 위험하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걸리면 또 사망률이 낮은 그런 질병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번 코로나19처럼 아이들 때 걸리면 또 거의 아프지 않는데 노인들이 걸려야지 또 아픈 쓸 때 아픈 질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원인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던 질병인 경우에도요.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A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걸 연구하면서 그때는 그것도 역시나 아이들 때 걸리거나 그러니까 걸리면 거의 증상이 없는데 한 중년 이상 때 걸리면 또 아픈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명확히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저희가 동일한 원인인지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거랑 또 원인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른 질병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때 아직 모르는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인들도 연구를 하다 보면 알게 될 수가 있고 그 원인을 또 알게 된 거가 또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파이닝이 될 수도 과학적으로는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던데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 때는 청년들이 굉장히 취약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약간 좀 더 극단적으로 고령자가 더 아픈 이유. 그거는 지금도 좀 더 증명하게 될 문제는 있지만 명확한 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무슨 뉴스 같은 게 나올 때 보면 반대로 고령자가 더 아픈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령자들은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티브에서 나오고 설명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1년만 나온 겁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도 강의에서는 나쁜 면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과잉 염증 반응이 환자를 사망하게 이르기 한다고 했는데 면역이 노화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면역 반응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염증 반응이 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 중에 면역 노화를 하는 것 중에 인플라메이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염증 노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화의 현상이 염증이 증가하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경우는 과잉 염증과 관련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고령자분들이 더 많이 사망을 하시고 아픈 원인이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원을 들으면서 인터페론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인터페론이 하는 기능 중에 바이러스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DNA나 mRNA에 작용하는 이렇게 좀 좋은 역할들만 나왔었는데 그러면 인터페론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는 나쁜 기능이나 나쁜 역할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강의를 할 때도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의 상황에서 좀 좋은 역할이 좀 더 많이 그동안 부각이 되어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공학 시대의 초기에는요. 인터페론을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이라고 하죠. 인터페론을 만들었어요. 항바이러스로 쓰려고요. 그래서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나 무슨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생명공학적으로 만든 인터페론을 항바이러스 제도 약으로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좋은 역할을 우리가 이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과잉염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과잉염증의 가장 주체가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 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인터페론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적절히 되면 또 오히려 적절한 면역반응이 될 텐데 과잉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터페론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오히려 그런 염증 반응을 대식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페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티바디 항체가 결국 면역의 핵심 기능을 한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강연을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붙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COVID-19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우리 몸이 거기에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바이러스에 침입하는 그 항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기에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바이러스에 한번 면역이 되면 그 항체가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이 COVID-19에 이 면역 반응이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질문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항체는 비세포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비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세포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항체를 만드는 그 파트가 다 다른 항체를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면 이 항체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보면 레고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는 우리가 재료들이 아이들이 노는 그 레고를 보면 재료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재료를 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그런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세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비세포 각각은 항체 유전자를 레고처럼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항체 각각은 다 다른 종류의 항체를 만들게 비세포 각각은 다 다른 종류의 항체를 만들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체에 대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다 보면 비세포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다양한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심지어는 안 만나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딱 맞는 항체를 내는 비세포가 딱 맞으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비세포가 증식을 하고 항체를 많이 생성하면서 항체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사회자분들은 지금 다 내용을 아시지만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그렇다면 제가 강의의 중간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걸린 경험이 오히려 또 교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번 코로나19에 도움을 주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에 정정할 건 하나 있어요. 항체 반응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로 이때는 T세포 반응이 도움이 돼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중화항체를 중시했잖아요.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나오더라도 아까 이 코로나로 치면 스파이크 단백질 아까 돌기처럼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비교해 보면 이 돌기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일반 감기에 대한 게 또 여기에 도움이 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T세포에서 반응이 타겟이 되는 바이러스의 파트는 겉에 나와 있는 돌기만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가 가진 효소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 타겟해요. 이런 것들은 의외로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번 코로나19나 이런 데 의외로 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아마 교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옛날에 걸렸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 감기 이것도 이번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댕기열에 대해서 댕기열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화항체였었는데 댕기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중화항체를 투입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약간 철회됐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만들 때도 혹시 그런 연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댕기엘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뉴스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바로 지금 그 포인트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댕기 바이러스 때 그거를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백신을 놔서 없던 중화항체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중화항체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게 일부 있으면서도 또 어떤 세포를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히려 항체가 촉진자가 된 거죠. 이런 현상을 영어로도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라고 해서 항체맥의 감염 촉진? 이런 용어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였던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몇 가지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댕기 백신을 다 버렸냐? 안 버렸습니다. 다시 자세히 봤더니 댕기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은 그 손해가 더 컸어요.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동기에 한 번 걸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이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댕기 백신은 댕기의 검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들은 그걸 놓게 하고 있어요. 한 번 걸리는데 백신을 또 왜 맞지? 하는데 그것도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걸린 사람들이 위험하긴 해요. 또 걸리는 거에 있어서 댕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히려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은 맞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 세세한 상황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코로나19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강연 때 제가 그 내용을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왜냐하면 물론 그 우려도 다 얘기는 해야 되지만 과학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그런 게 강조가 되면 나중에 백신이 개발됐을 때 안 맞을까 봐 이런 것도 약간 우려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균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없는 건 아니다. 확실히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전진 좀 해야 되는 건 맞고 우리가 하지만 그 개발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는지는 좀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뭐 환자의 사람한테 피해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걸 의식하고 연구를 하면 좀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불도저를 밀어붙이듯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식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개발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맡게 될 건데 혹시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정말 면역세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면역계가 그런 진한 감염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이고 그 기억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기억의 기간이 어떤 거는 뭐 1, 2년 또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영유아 예방접종 받을 때 몇 번 맞는 게 다르고 또다시 몇 년에 다시 맞는 게 다 다른데 왜 기억이 무엇이고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고 왜 기억력이 그 감염마다 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기억이라는 현상은 아까 이제 그 B세포하고 T세포 그러니까 B세포는 항체를 내는 세포고요. 거기에 있다고 말해서 개녀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B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아까 항체를 낸다고 했고요. T세포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B세포나 T세포가 처음으로 이러한 자신의 대적해야 될 바이러스를 만날 때는요. 얘네들이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 많이라는 게 보통 아무리 짧아지면 5일은 걸립니다. 5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얘네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바이러스를 이제 잘 물리쳤어요. 그럼 얘네들도 다시 이제 안정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안정화된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이 안정화된 상태로 가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경험하기 이전 상태 이전 상태와 지금 한 번 경험하고 난 상태는 세포의 분화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바이러스 물질이나 이런 것, 어떤 이런 것, 단백질들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바이러스가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다시 이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한 1일 정도면, 5일이 아니고 빠르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걸로 저희가 현상을 이름을 붙인 건데 결국은 이 기억이라는 현상도 다시 생물학의 문제를 환원을, 언어로 환원을 하면은 세포의 분화 상태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억 비세포, 기억 T세포라는 상태로 분화돼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기억 반응의 기관이 다른 거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연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거. 여러분들 인류가 유일하게 완전히 멸절시킨 그런 질병의 감염 질환이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로. 폴리온은 아직 아닙니다. 거의 됐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천연도. 요즘에는 표준어를 옛날에는 천연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두창이 좀 더 표준어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환자가 1979년도에 소말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71년도의 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백신을 맞았어요. 천연도 백신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어느 이후에는 이게 더 이상 없는 질병이니까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미국에서 있고 나서 그 당시에 탄저 테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이오 테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창 바이러스 누가 테러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노인분이나 어떤 중년 이상들은 다 옛날에 그 백신을 맞았고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새로 개발해서 놀 수는 있는데 옛날에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 면역반응이, 기업 면역반응이 지금까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세 노인 이런 분들은 면역반응이 있나 두창 바이러스에 있는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맞았으니까 70년 전에 그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면역반응이 남아있습니다. 말하자면 70, 80년을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한 번 경험한 것이 평생을 가는 그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까도 얘기한 게 사스 같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1, 2년 만에 또 면역반응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제각각인 것이죠. 이런 다른 것들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계가 아주 분자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됐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 말씀 안 드린 도움피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자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백신이나 바이러스는 한 번 경험을 하면 80년을 가는데 어떤 거는 2년을 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활성화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더 하고 싶은 질문이 한 4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코멘트를 하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그 본 기사나 이런 과학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코비드 19이 감기처럼 될 것이다 혹은 계절성 독감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면역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신종 코로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냥 전망을 한마디로 이제 마무리 대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일반 감기처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요. 굉장히 좋은 백신이 막 빨리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1, 2년 내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 백신이나 치료제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일반 감기처럼 되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한 3, 4년부터 5, 6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난리 백신을 개발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아까 강의에서 저희 연구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마치 좋은 백신만이 있어야지만 이게 종식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백신은 개발이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중증으로 발전하는 걸 막는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전파는 허용을 하고 중증이 된 환자만 열심히 치료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과학의 어떤 대응책이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제각각인데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 이 문제는 일반 감기화처럼 되면서 토착화가 될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 전망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백신 개발에서 우리가 이제 안 걸리고 막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병 그 그 코비드 나이친 자체를 그냥 마일드한 그 질병 혹은 감염병을 만들면 우리가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그런 그 길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게 우리가 오늘 그 면역학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런 그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대담 좋은 질문 해주는 학생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